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비싼 약 TOP 10 어떤 약들이 있는지 영상을 통해 꼭 확인해보세요 채널 고장 10위 액티뮨 가격 6억 7천 3백만원 제조사 호라이즌 테라퓨틱스 아일랜드 용도 악성 골다공증 및 만성 육아종증 치료용 9위 루미즈메 가격 7억 3천 7백만원 제조사 사노피 프랑스 용도 폼패병 치료용 8위 라빅티 가격 7억 4천만원 제조사 호라이즌 테라퓨틱스 아일랜드 용도 요소회로질환 치료용 7위 불린사이토 가격 7억 5천만원 제조사 암챙 미국 용도 재발 및 불흥성 급성 림프 모구성 백혈병 치료용 6위 솔리리스 가격 7억 9천 3백만원 제조사 알렉시온 미국 용도 발작성 야간 혈색소녀증 치료용 5위 폴로틴 가격 8억 7천 2백만원 제조사 스펙트럼 미국 용도 재발성 또는 불흥성 말초 T세포 림프종 치료 4위 마이아레트 가격 9억 1천만원 제조사 에게리온 파마슈타퀼스 일본 용도 지방이 영양증 치료용 3위 럭스 터나 가격 9억 9천 4백만원 제조사 스파크 테라 퓨틱스 미국 용도 유전병 막막 형성 이상에 대한 유전자 치료 치료용 2위 진테글로 가격 20억 3천 2백만원 제조사 블루버드 바이오 미국 용도 수혈의존성 베타 지중해성 빈혈 유전자 치료 1위 졸겐스마 가격 24억 8천 4백만원 제조사 노바티스 스위스 용도 척수성 군 위축증 유전자 치료 치료용 지금까지 세계에서 가장 비싼 약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저는 약이면 좋은 약이면 비싸겠지 비싸겠지 했는데 이렇게 천문학적으로 비싼지 몰랐어요 그리고 병명도 처음 들어봤고 당연히 약 이름도 처음 들어봤고 굉장히 희귀한 게 많네요 오늘은 세계에서 가장 비싼 약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들의 생각지 못한 순위들을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더 많은 영상을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꼭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